순천시 장촌동의 한 모텔입니다. 지난 2014년 가출한 이후 장기 실종 상태였던 16살 A양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2월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. 실종 19개월 만에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지만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뒤였습니다.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은 믿고 따라 나섰다 도망치기까지 70일 동안 성매매를 강제로 하게 된 겁니다. 청와동 관련해서 점검 및 수사 지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? 애소제를 확인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일부 확인하면서 수사에 들어간 거죠. 28살 성모 씨 부부와 공범 1명은 이론수법으로 가출 여학생 4명과 21살 황 모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말을 듣지 않으면 공범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위협하고 일부 가출 여학생들은 성 씨가 직접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하루 최고 6번까지 성매매를 시키며 임신을 막기 위해 약까지 먹게 했습니다. 가출 여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에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